2시 에어 엄마가 또 하자 엄마가 또 만나는 게 엄마가 매일 생기고 엄마가 또 다녀올려 달렸어? 저는 2시에서 1시에서 2시에서 2시에서 3시에서 5시에서 1시에서 2시에서 6시에서 4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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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에서 13시에서 2시씩 거칠게요 하... 따라하다 말아? 하품했어? 또 따라하네? 하품했어요? 돈가스 사줄까? 돈가스 먹으러 갔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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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보이 알겠나? 그때 그 추억이 날이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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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씬했어 꼭? 날씬했어 진짜? 날씬했어 이게 좀 찼데 하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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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좀 많이 울어요 말을 많이 해요 지구이 안 해 잔고 있는데 자막이 어유... 아.. 과연 경제와 행운 사종을 읽어. 야곤 먹었을까? 너무 빨라. 옥상 갈수록 좀 놀다가도 Jack. 내 맛? 내 맛. 응. 응. 되게 귀여운데? 그러니까. 좋아. 어? 딴 데로 셌어. 귀여워. 아, 귀여워. 내려와, 내려와. 아이, 이기. 여긴 왜? 아, 잘한다. 어, 갑자기 이제 뽀뽀도 안 해주고. 생각나면 안 돼요? 앞에 있으면 놀아주면 온장님. 질병실에 있으면 나를 아프게 하면 온장님. 너 약간 다가가는 것 같다? 왜 안 돼, 갑자기? 기억이 있어요, 오케이. 응. 여기 올라오면 뭔가 되는지 알지? 맛있다. 코. 아, 맑은 눈. 맑은 눈. 촉촉한 코. 치아에 치즈가 났어요. 응. 모든 경공들의 어떤 양치 노하우를 이렇게 사람들을 알려주면 될까? 아니, 괜찮네. 이제는 바라볼까? 응. 바라볼까? 응. 이제나, 이제나 얼굴 좋은 아닌데. 여기도. 이빨도. 원장님이 싫어할지도 몰라요 원장님이 싫어할지도 몰라요 아리야 미안해 내가 이대로 처리 안 해야돼 기다려 아이고 잘하네 잘했다 잘 참았다 잘했다 잘했답니다